안녕하세요 책 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성공을 가로막는 13가지 거짓말이라는 책입니다. 스티브 찬들러 지음 문채원 옹김 넥서스북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하는 모든 거짓말은 두려움에서 비롯됩니다. 낯설고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새롭고 아름다운 것에 대한 두려움 불확실한 것에 대한 두려움 용감하게 앞으로 전진하고 창조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이러한 두려움이 거짓말을 조장합니다. 거짓말은 매번 쉽고 편안한 길을 제시합니다. 거짓말은 과감하게 실행하고 불확실에 맞서 미래를 창조할 수 있는 길을 차단합니다. 이 책은 우리의 능력을 과소평가하고 우리의 희망을 주저앉게 만드는 거짓말 대신에 용기와 긍정의 힘으로 채울 수 있도록 강한 에너지를 주는 책인데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짓말 하나. 하고 싶지만 시간이 없어. 운동하고 싶고 외국어 공부도 하고 싶은데 간절히 원하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고들 합니다. 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 이 말은 결코 진실이 아닙니다. 정말 하고 싶다는 말도 진실이 아니고 시간이 없다는 말도 진실이 아닙니다. 시간은 언제나 충분합니다.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의지가 부족할 뿐입니다. 오히려 하면 좋겠지. 그런데 막상 노력하자니 귀찮기도 하고 그래. 이렇게 말하는 게 더 솔직합니다. 정말로 원하는 일이라면 시간은 저절로 따라오게 됩니다. 사람들은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한 생각만으로도 지쳐버립니다. 결국에는 어느 하나에도 집중하지 못하고 이것저것 변중만 울리다가 시간을 보내는 꼴이 되고 맙니다. 그러니 늘 바쁘게 일하는 것 같은데도 일은 줄지 않습니다. 지금 자신 앞에 해야 할 일이 잔뜩 쌓여 있다면 그 많은 일 가운데 지금 여기서 해야 할 일을 선택하면 됩니다. 서둘지 말고 천천히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 가지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인생에서 성공하는 길입니다. 과제를 해결할 때 이런 전략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빠르고 독창적으로 일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없다며 거짓말을 할 때 우리는 시간의 적이 됩니다. 시간은 언제나 우리 편이 아닙니다. 시간이 점점 모자라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간을 잇고 한 가지 과제에만 집중할 때 시간은 우리 편이 됩니다. 일단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완벽하게 처리하고 다른 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우선 해야 할 일을 선택하고 거기에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이렇게만 되면 우리의 인생은 술술 풀리게 됩니다. 거짓말 둘 인맥이 있어야 뭘 하지 나는 5년 동안 작곡가로 일한 적이 있습니다. 그건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히트송을 만들어 먹고 사는 것만큼 어려운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이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해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트렌드를 읽을 수 있는 그런 기획력이 필요했습니다. 대중보다 앞서도 뒤처져도 외면당하기 때문입니다. 무수히 많은 경쟁곡들 속에서 제작자의 관심을 끌만한 컨셉과 제목을 찾아내야만 했습니다. 인맥이 있어야 된다니까 이 말에 의지하고 싶을 만치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 거짓말은 음반 하나 못 내고 있는 비참한 처지를 위로해 주었고 괴로움을 완화시켜 주었습니다. 나는 재능 있는 친구 프레드와 음반 업계에서 함께 일했습니다. 우리는 많은 시간을 인맥 관리에 투자했습니다. 음반 업계 관계자들과 네트워킹을 만들기 위해 편지를 쓰고 전화를 하고 직접 찾아다녔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인맥 만들기에 성공했습니다. 음반 업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다양한 인물들과 교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틈틈이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성공을 안겨준 건 뜻밖에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힘쓴 네트워킹은 결국 아무 역할도 해주지 못했습니다. 인맥 관리 한답시고 사람들과 모여 시시하게 떠들어댄 시간이 아까웠습니다. 컨트리 가수 돈 윌리엄스가 부르고 프레드와 내가 만든 곡이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윌리엄스와 우리는 서로 아는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윌리엄스의 매니저가 우편으로 도착한 데모 테이프를 듣고 곡이 너무 좋아 녹음을 하자고 제의에 성사된 것입니다. 우리도 그들을 몰랐고 그네들도 우리를 몰랐습니다. 우리는 앨범 재킷에서 주소를 알아내 윌리엄스 소속 회사로 데모 테이프를 보냈을 뿐입니다. 그 과정에서 인맥이 해준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한 일이 성공을 안겨준 것입니다. 인맥은 될 일을 더 쉽게 더 빨리 되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뿐 안 될 일을 되게 하지는 못합니다. 음반업계에서 일한 지난 5년을 뒤돌아보면 제 주인을 제대로 찾아간 곡만이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거기에 인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작품만 있을 뿐입니다. 성공이 인맥에 달려있다고 자신에게 거짓말하는 것은 괜찮은 곡을 만들기 위해 애쓰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또한 더 쉽고 편안한 일에 시간을 할애하는 자신을 합리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 일에 매달리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와 생각해보면 당시 프레드와 나는 밤을 지새우며 곡 쓰기에 열중하기보다 가수나 음반 제작자들과 어울려 다니는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그리고는 성공하려면 인맥이 있어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거짓말 3. 이 나이에 뭘 할 수 있겠어?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데, 뭔가 해야 하는데, 이런 고민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나이가 너무 많아서 할 수 없다고 자신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아서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없다고 말하면 모든 것이 용서됩니다. 하지만 나이가 너무 많아서 마음먹은 일을 할 수 없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그 말은 사람을 꼼짝달싹할 수 없게 만듭니다. 아직 너무 어려서 나 자신에게 이렇게 속삭이던 때가 있었습니다. 사실 나이 때문이라기보다는 경험과 자신감이 부족했을 뿐입니다. 그리 오래지 않은 얘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는 그 일을 하기에는 나이가 너무 많아서요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그냥 주저앉고 맙니다. 요즘 내 친구는 프로 코미디언이 되어 신들린 듯한 창의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인기는 하늘을 찌르고 있고 돈도 많이 벌고 있습니다. 내가 신기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이 점입니다. 친구는 코미디언 자질을 타고났다고 할 정도로 언제나 재미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주위 사람들이 나자빠질 정도로 재미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코미디언으로 활동하기 시작한 것은 52살 때였습니다. 그 나이가 되어서야 자신이 진정, 원하는 일이 무엇인지 발견한 것입니다. 친구 앞에는 두려운 의문이 가로누여 있었습니다. 너무 늦은 건 아닐까? 코미디언으로 출발하기에는 너무 늦은 게 아닐까? 다른 사람들은 20대에 시작하지 않는가? 그러나 늦은 나이인지 아닌지는 오로지 자기 자신만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내가 늦지 않았다고 판단하면 늦지 않은 것입니다. 자신에게 하는 거짓말이 드러나면 우리는 영혼이 바라는 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거짓말은 영혼을 올가메고 그런 영혼을 가진 사람은 인생을 되는 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을 기만하고 사는 사람들은 하고 싶었던 일을 하지 않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진정한 삶을 살고 있지 못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사는 이유를 상황 때문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 모험을 못하게 방해하기 위해서라고 내 친구가 말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결정하는 것은 나이가 아니라 우리의 에너지입니다. 에너지는 나이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본성에 달려 있습니다. 무엇을 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행동으로 옮길 때 에너지는 발생합니다. 지금 시작하기에는 너무 늦었죠? 사람들은 진지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 탓을 하는 건 노력하지 않으려고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꿈을 이루기 위해 진로를 바꾸거나 새로운 일에 도전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지금의 편안한 생활을 포기하고 도전하기보다 그저 안주하고 싶은 마음이 더 클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게으름과 두려움을 합리화하기 위해 나이를 들먹입니다. 그만큼 적당한 핑계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 나이에 뭘 할 수 있겠어? 이 거짓말만 그만둔다면 꿈을 향해 나아가는 것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거짓말 4. 왜 나에겐 걱정거리만 생기지? 우리가 걱정하는 습관은 왜 생길까요? 행동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걱정이 습관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살이 너무 쪄서 걱정이야 그러면서 심각한 얼굴로 과자를 집어먹습니다. 휴대폰 요금이 너무 많이 나와서 걱정이야 그러면서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통신 요금이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시시콜콜 이야기합니다. 먹는 양을 조절하고 운동해서 살을 빼는 것보다 혹은 필요할 때만 휴대전화를 이용하는 것보다 걱정하고 있는 게 더 편하기 때문입니다. 주변 사람들 때문에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머니 때문에 아이들 때문에 걱정이 많다고 깊숙이 내면을 들여다보면 자신의 참된 인생을 살지 않기 때문에 걱정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이 흥미진진하고 활기차면 다른 사람의 인생에 끼어들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자신의 인생을 갖고 있다면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대로 살지 않는다고 해서 걱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실제로 다른 사람들이 뭔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다면 그에 대해 걱정하지 않고 해결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그리고 모정의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어느 순간 자신이 걱정을 하고 있다면 그때를 놓치지 말고 즉시 행동을 해야 합니다. 자신이 걱정할 때마다 어떤 행동이든 한 가지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걱정하는 습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입니다. 고민이 되니까 걱정을 한다라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걱정하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걱정하는 것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으려고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는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움직이지 않으면 이내 문제가 됩니다.